역사에서는 창업만큼이나 수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진나라의 진상 아시죠? 분열된 중국을 최초로 통일을 한 엄청난 성과를 만들고도 바로 다음 데에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사례도 역사 속엔 매우 많습니다. 그런 점하고 서로 대비해보면 500년 이상을 존속해온 조선왕조의 역사는 정말 굉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왕조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 확실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신병주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창업군주 태조이성계 이후 조선의 기틀을 제대로 닦은 와 바로 이 태종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태종이라는 왕은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한 또 아픔이 있어요. 조선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아버지 이성계와 척을 지게 되면서 공신으로 책봉되지도 못했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된 후에는 이 공신 세력이라든가 또 자신의 형제, 처가 심지어 상황으로 있을 때는 사돈 집마저 거침없이 제거해나가는 또 이런 모습을 띄게 되는데요. 오죽하면 실방원 이런 별명까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 우리 역사 기록 속의 이방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이제까지 드라마 속에서 이방원의 여러 모습은 여러 배우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모습하고 정말 비슷할까? 그래서 오늘 조선왕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역사 속에 기록된 진짜 이방원의 모습에 대해서 확실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이방원에 대해서는 길방원 이런 표현을 최근에 와서 되게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태종이 희생시키는 인물이 그리 많잖아요. 이거는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찬탈했던 우리 수양대군 물론이고 조선의 대표적인 폭군이었던 연상군을 비교해보면 사실 이방원 입장에서는 킬방원 소리 듣는 거 약간 부담스러울 거예요. 나 그렇게 많이 안 죽였는데 왜 남은 거는 맨날 사람 많이 죽였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역사 속에 굵직한 인물이 방원의 희생양이 됐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고려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인물 우리 정몽주가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와서는 이 정몽주에 대해서는 마지막 고려인 이런 표현도 쓰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칭찬받을 일 같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성계가 방원을 좀 오히려 불신하는 그래서 정몽주 제거했다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조선공국 후에 이방원은 뭐 요즘 표현하면 철저하게 팽을 당합니다. 그 반대로 이제 정도전과 같은 인물은 이성계의 최고 측근이 되어가지고 정말 새로운 왕조 건설의 주역이 되는 이 과정에서 아마 이방원의 심정은 정말 엄청 좌절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도 많고 정말 아버지 도와가지고 새로운 왕조의 건국에 상당한 지분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정말 뒷전으로 밀려나지? 실제 조선왕조가 건국된 후에 이방원이 한 일은 동군면에서 조상의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주관하거나 뭐 요즘으로 보면 거의 뭐 한직이죠. 그리고 어떤 또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이성계가 이방원을 불러들여요. 처음에는 이제 좋아했겠죠. 아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나를 좀 쓰는구나.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퇴조 때는 정도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명나라와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요동정벌 뭐 이런 논의도 나왔고 정도전이 진보 분련을 하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왕자가 직접 이제 명나라를 찾아오게 하는데 바로 이때 이성계의 선택은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이 많은 아들 중에 그 방원을 보내게 된 것은 과거에도 합격하고 학식을 갖추는 것 그리고 외교적 능력도 좀 있어야 된다. 이제 방원을 요즘 표현을 하면 외교 사절로 보내는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명나라 같은 경우 지금 비행기 타면 두세 시간이면 가지만 그 시대는 정말 몇 개월간은 정말 고생길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극한 미션 수행하라고 약간 이런 성격도 있고 하지만 바로 이때 명나라로 가는 아들 이방원에게 이성계가 했던 말이 실록의 기록에 정확히 나옵니다. 너의 체질이 파리하고 허약해서 말리 먼 길을 탈없이 다녀올 수 있겠느냐. 이성계는 이 방원을 걱정하면 눈물까지 흘렸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방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마침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는 남아있어서 그 얼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이렇게 실록 기록에도 아버지하고 얼굴이 닮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용의 어떤 얼굴과 이마가 반듯한 게 상당히 닮아있었다. 하지만 이성계와 같은 강골무인 체질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때 이방원이 중국의 황제를 만나면서 상당히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훗날 직위를 한 후에 조선과 명과의 관계가 아주 개선이 되는데도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면 큰 공을 세웠으니까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방원도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방원의 기대만큼 대우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 가장 이성계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들은 바로 이 신덕왕후 강씨 최고의 참모였던 정도전 이런 인물들은 다 방원을 경계를 해요. 이때는 이미 신도강후 강씨 아들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방원이란 인물이 언제든지 우리 쪽의 위혜가 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전이 구상한 게 왕자들이 보류한 사병을 다 협파해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정도전한테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방원의 입장에서는 폭발한 거죠. 그렇게 해서 1398년 1차 왕자이란이 일어나고 이미 세자로 책봉된 방석에다가 그 바로 위에 형인 방범마저 처형하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성계의 사이마저 죽여버립니다. 특히나 정도전 마저 이제 제거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성계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요즘 표현을 하면 제거는 문제가 아들이 아니라 원수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제 몰리게 되고 어쨌든 방원이 왕자이란을 주도해서 완전히 권력을 잡았지만 일단은 또 명분적으로도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왕 방과가 태조의 뒤를 이어 정종이 되죠. 그래서 태종이 정종 다음에 이제 결국 1400년에 방관의 난을 계기로 해서 흔히 방관의 난 박포의 난이라고도 하는데 세 번째 왕이 되었는데 이제 자신이 원수같이 여겼던 태종이 왕이 되니 태조의 마음은 상당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면 이미 이성계의 나이는 거의 70이 가까이 되는 이런 고령의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원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방원이 이제 궁궐에 있는 계경은 진짜 스트레스의 진원지죠. 그래서 이 계경을 떠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게 돼요.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겠죠. 내가 뭐 살아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말년에 내가 이렇게 돼버렸냐. 그러니까 이 부처님을 또 이때 많이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절을 주로 찾아 다니셨고 또 태종의 입장에서는 이제 왕이 됐잖아요. 뭐 백성들에게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 캠페인처럼 하고 있는데 아니 자신은 그 늙으신 아버지 혼자서 뭐 절 돌아다니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제대로 대접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모시러 가요. 이 신하를 시켜서 그럼 태조가 또 태종에게 진짜 확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부처를 좋아하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다만 두 아들과 한 사람의 사이를 위합니다. 두 아들 누굴까요. 방범과 방석 그리고 아까 경순 공주 남편 그 사이가 희생됐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네가 얘들 죽였기 때문에 나 그런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갈등은 계속 깊어지고 그리고 이때 이제 유명한 말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성계가 이제 개경을 벗어나서 고향인 함흥으로까지 가니까 개경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을 하러 사신을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바로 이성계를 모시기 위해서 함흥으로 가기만 가면 이성계가 태종의 대리인이 왔다라는 판단에서 이들을 다 제거하면서 결과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우리 지금도 어떤 모임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안 나타난 사람 보고 제 함흥 차사냐고 어디 갔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태조와 태종의 갈등에서 비롯된 고사성화다. 이성계가 홍길동처럼 여기가 다 저기 갔다 하니까 이 태종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큰 사고 나면 자기 신도 상당한 책임을 내놔 줄 수가 없으니 여기다가 또 문제는 아버지 이성계도 그때 동북면 쪽에 갔을 때 상당히 군사적 준비를 한다. 소문 같은 게 막 나돌아요. 그래서 이 태종은 모의를 명분으로 별시위란 부대도 만들어놓고 하지만 이성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흥에 있는 동북면 쪽으로 이제 행차를 하겠다. 실로 키워요. 뭐 이때 많이 울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장면에서는 이 두 사람이 강인한 또 무인 이미지와는 달리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약간 일보부자적인 그런 이미지. 그래서 이건 아마 이 드라마에서는 이런 장면이 잘 안 나가는 거는 아주 강한 이런 모습을 보였던 그 태조나 태종이 막 갑자기 쭈쭈 울고 이러면 이게 약간 감정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데 실제 기록에는 이런 어떤 장면들도 꽤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이성계가 동북면에 이제 결국은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때 이 조사의 난이 일어나요. 1402년에 동북면 안변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난을 일으키는데 반란을 일으킨 명분은 신도광우 강씨의 원수를 갖겠다. 신도광우 강씨의 원수가 누구죠? 방원이죠. 결국 방원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 사실상의 역모였고 결과적으로 이 조사의 난이 최근에 있던 분석 같은 걸 보면 신도광우하고 별로 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 조사이라는 인물은 동북면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신도광우는 주로 개경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사의 반란의 배후에 이성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 아들에 대한 분노를 차곡차곡 이제 쌓아갔던 이성계가 지지가 매우 강한 동북면을 거점으로 해서 군사적인 지원을 했던 그런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두 부자 사이의 갈등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종의 입장에서는 그 반란군 뒤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상당히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에는 이들을 빨리 이제 항복을 하라 회유도 하고 했지만 또 조항이 만만치 않으니까 직접 반란 세력의 제압에 나서게 되고요. 이때 이제 반란군 진영에서 관군들이 엄청나게 동원해서 온다 이렇게 되니까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탈자가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이 조사의 반란은 진압이 되고 조사의도 차명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계가 나이도 많으셨고 이제 뭐 더 이상 뭐 이런 조사의 난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 개경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태종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기분이 좋죠. 요즘으로 지금 막 위에다가 플래카드 해가지고 아버지 환영 뭐 이런 식으로 환영대를 크게 이제 베푸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 이 아버지를 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장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붕에다가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입히고 그리고 이제 나무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 천막을 이렇게 세우는 과정에서 이 태종의 대표적인 천모가 하룬이라는 인물이에요. 하룬이 상황을 보니까 나무 기둥이 너무 작다. 다 굵은 기둥으로 바꿔버리자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고 다 그렇게 교체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연료실 기술과 같은 기록에 보면 이때 이성계가 일단 돌아오려는 마음은 정했지만 아직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몰래 화살을 숨겨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이 태종이 보이는 순간 화살을 쏘았는데 굵은 기둥에 딱 맞췄다. 나무 기둥이 작았다면 위험할 뻔했는데 굵은 기둥으로 교체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성계가 아 이거는 하늘의 뜻이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뛰어난 하루 솜씨는 다 젊을 때 이야기지 그 당시에 이미 70 넘으셔가지고 아마 손이 떨려가지고도 그 화살 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저 서울의 저 뚝성 근처에 가면 한양대 근처에 지금 있는 다리가 있어요. 그게 살꽂이 다리라고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두 부자가 화해를 하면서 서로 술잔을 나눠 마시자. 근데 이때 또 하룬이 건의합니다. 직접 술잔을 건네지 마시고 내시를 시켜서 건네십시오. 실제 그렇게 해요. 근데 이때 이성계가 몰래 최종을 치르고 방망이를 숨겨두었다. 근데 내시가 갑자기 따로 오니까 방망이를 읽어오면서 이거 다 하늘의 뜻이다 라고 해서 두 부자가 화해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이성계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일시적으로는 화해를 했지만 아들 이방원을 끝까지 용서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태종도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최후의 장면까지 아버지의 뜻을 어겼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우리 태조 이성계 무덤 어디 있죠? 경기도 우리시에 가면 동구릉에 권운명이라는 태조 이성계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결국 묻히고 싶어 했을까요? 이성계가 원래 묻히고 싶어 했던 곳은 개비였던 신동왕호 강씨. 그리고 거기에는 자신 또 그 옆에 묻힐 것을 분명히 원했을 거다. 근데 이제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저 개모 싫어했던 태종호 입장에서는 아버지하고 함께 묻히는 게 너무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명분상으로는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을 찾아보라. 그렇게 해서 현재 경기도 구리시. 바로 그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는 양주 검암산 자락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조성을 하게 되었고 바로 그 다음에 본인이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차마 그 신동왕호 강씨의 무덤을 옮기지 못했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이 무덤을 지금의 서울 성북구 정릉으로 옮겨버렸다. 지금부터 가보시면 무덤에 가면 큰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태종이 거기 있고 돌 빼와 가지고 그 다리 만들어. 이렇게 해서 실제 광통교 다리의 석축에 신동왕호 강씨의 무덤에서 가져온 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타협한 것 중에 하나는 태조 이성계의 봉분에 바로 억새풀을 심었다. 이 억새풀이 그 당시에 태조의 고향인 함흥에서 가져온 거라는 거죠. 고향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또 마지막 모습은 그래도 최소한의 효도는 해야 되겠다. 지금도 우리 권원동 가보시면 그 억새풀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무덤 자리를 조성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고향의 억새풀을 가져와서 어느 정도는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종은 우리 조선의 왕 중에서 아주 왕권을 강화하고 강력한 여러 정책들을 실시하지만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는 아버지 태조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고 또 아버지와의 어떤 갈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불신을 받았지만 그래서 더 잘해야 된다. 더 안정을 시켜야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런 불신을 받은 거 이거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어떤 의식도 태종이 조선의 수성이라는 기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공기부여가 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자이란이라든가 정몽주를 격살시킨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이런 모습들은 많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분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어? 뭐가 있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태종이 오늘날의 서울이라는 도시가 확실하게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 특히 우리가 잘 몰랐던 내용 중에 하나가 태종이 진행하고 실천했던 대표적인 도시계획이 바로 승계천 건설입니다. 지형 구조상 원래 계천 흘러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태종 때 처음 조성되었던 인공 하천입니다. 거기다가 태종은 경복궁이 아닌 또 다른 궁궐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 창덕궁입니다. 한양이라는 도읍을 통해서 왕이 주도하는 조선왕조를 건설하겠다. 그런 모습을 실천해 나갑니다. 그래서 태종의 왕권 강화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서울 곳곳에 남아있는 태종의 흔적들을 모두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수도가 한양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태종이 아니었다면 조선의 수도가 한양이 되지 않을 뻔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394년에 한양 천도가 단행이 되었지만 두 번째 왕 종종은 한양을 수도로 적합하지가 않다. 개경으로 한도를 했고 그렇게 태종이 즉위한 후에도 한동안은 개경이 수도였다. 1405년 다시 한양으로 재천도하기까지 6년 가까이 개경이 조선의 수도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정말 변별력이 있는 시험 같은 문제 나오면 1394년 한양 천도가 단행된 후 한양은 계속 조선의 수도가 되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확하게는 X예요. 한 번 개경으로 갔다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종이 다시 한 번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 이거는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럼 왜 한양으로 다시 수도를 옮길까요? 개경으로 도읍을 옮기는 그 후에도 2차 왕자이란이라든가 조사이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도 계속 일어나고 또 여기에는 한편으로 보면 태종이 아버지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양 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이 태조 이성계거든요. 그때는 정도전과 같은 핵심 참모들도 반대할 때도 강력하게 화까지 내면서 한양 천도를 단행했던 아버지 좀 마음도 얻고 또 그다 중요한 것은 개경은 고려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조에는 역시 한양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양 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단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변수는 생겨요. 뭐냐 하면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죠. 내가 왕이 될 관상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태종의 가장 핵심 참모가 하룬이라는 인물인데요. 하룬이 관상을 상당히 잘 보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하룬이 민재라는 인물이 그 당시에 이방원의 장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자네 사이가 진짜 큰일 할 사람이다. 좀 나를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되면서 하룬이 태종의 핵심 참모가 되는 이때는 하룬의 파워가 되게 커요. 태종 이성계에게 정도전이 있었다면 태종에게 하룬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하룬은 한양으로 천도보다는 무악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이 무악은 지금의 안산입니다. 인왕산 옆에 우리 안산이 있고 지금의 신촌 쪽 그 바로 뒤편에 안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재밌는 게 이때 또 조선왕들도 점치는 거 좋아요. 점치자 이러는 거예요. 이때 경합이 한양, 부각산을 주산으로 하는 거예요. 무악을 주산으로 하는 지금의 신촌일 때 3번이 개경 그대로 이렇게 3개가 후보로 올랐는데 개성은 2, 흉, 1, 길 3번 던졌는데 2번은 중하고 1번은 길하다. 한양은 2길, 1, 흉 2개가 길하고 1번은 중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양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참 이것도 보면 동전 잘못 던져가지고 개경으로 되면 어쩔 뻔해서 이러지만 이때 이미 태종의 결심은 한양, 제천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태종이 의도대로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태종이 또 싫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경복궁 경복궁 누가 지었죠? 조성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천도전이 지었잖아요. 이 정도전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천도와 동시에 새로운 궁궐을 짓는 작업에 착수를 했고 그게 바로 지금의 창덕궁이에요. 창덕궁은 동서로 긴 궁궐이고 경복궁은 남북으로 긴 궁궐이에요. 그래서 창덕궁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후원 영역이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왕실에 휴식 공간도 많고 이 배치가 남북 배치보다는 동서로 이렇게 배치된 그런 곳이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태종 때 처음으로 조성된 이 창덕궁이 조선 후기에 와서는 가장 조선의 왕이 많이 머물렀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시겠지만 경복궁은 임진들한테 소실된 후에 조선 후기에 흥선대원군이 중건할 때까지 복원을 하지 않았죠. 근데 이 창덕궁, 창경궁은 복원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창덕궁은 조선의 역사와 문화가 많이 담겨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조선의 궁궐들 중에 가장 원형이 많이 남아있는 궁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인정을 받아서 창덕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일한 조선의 궁궐 그리고 이제 창덕궁 만약에 가시면 이 진선문의 태종 때 신문고를 달아놨다고 해요. 신문고 아시죠? 억울한 상황이 있으면 북을 쳐서 알리는 그런데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신문고 실제로는 거의 울리지 않았다. 반면에 치려고 갔다가 잡혀간 사람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태종은 경복궁도 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마음에 안 든 게 정도전이 중심이 돼서 경복궁을 처음 설계했을 때 규모는 755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왕의 거처치고는 좀 작지 않아? 왜? 우리가 보면 일반 사대부들이 지을 수 있는 공간이 99칸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 7, 8배 밖에 규모가 상당히 적지 않아요? 정도전은 유교 국가의 이념에 입각해서 왕이 먼저 검수하고 절약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상당히 규모가 적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종이 경복궁에 딱 와 보니까 제일 불만스러운 게 왕이 신하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경혜로. 왕과 신하가 경사스러울 경 만날 해. 경사스럽게 만나는 누각이에요. 지금도 오시면 경혜로 연못과 딱 연회 베풀기, 잔치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신하들 불러가지고 훈시도 하고 연회도 하고 경혜로를 태종이나 이런 왕들은 잘 합리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이곳을 가장 정말 난장판으로 만들어놔 누굴까요? 그래서 바로 바로 연상군때 맨날 이곳에 전국에 기생들 모아가지고 막 파티하고 이러다 보니 그 당시에 발탁된 기생을 칭하는 명칭이 흥청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이를 조롱해서 흥청들 데리고 노니까 나라가 망하겠더라. 흥청, 망청. 그리고 이 루라는 명칭은 보통 2층 건물을 루라 그래요. 그래서 경혜로. 우리 남원에 가면 춘향이와 이도령이 만났다라는 광할루. 또 우리 저 진주에 가면 촉성루. 이런 것들은 다 2층 건물을 뜻한다. 혹시라도 이제까지 중국집을 알았던 사람들은 좀 교정을 하시고요. 루라는 명칭. 경복궁 말고도 태종은 어떤 게 가장 문제점으로 인식을 했냐 하면 바로 비만 오면 홍수가 심하다라는 거죠. 한양이 수도로 결정된 데는 동쪽으로 낙산. 서쪽으로 인항. 남쪽으로 남산. 북쪽으로 북악산. 조선시대는 주로 백악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네 곳 산을 둘러싼 한양 도성 18km를 조성을 해서 도시 방어와 백성을 관리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비만 오면 이게 산에서 내려온 물들이 남산에 막혀가지고 바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쪽에서 동쪽을 관통하는 개천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조성한 게 바로 청계천이고 이 태종이 처음 청계천 조성할 때 실록 기록을 보면 열개 시내천 개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청계천에 대한 이름은 일제강점시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용된 이름이고요. 청계천 조성 사업은 바로 이 한양이라는 도시 구조에 눈을 뜬 태종의 안목과 실천의지고 바로 이 서울이 점차 큰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태종이 한양으로 제촌도항과 더불어 조선이란 나라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데 특히 왕권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판단에서 조선시대는 정부부처가 육조체제라고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렇게 육조의 판서들이 지금으로 보면 장관들이에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의정부서사제라 해서 삼정성들이 합의하는 요즘으로 치면 국무회의 같은 게 최고의사결정을 하게 했다면 육조의 판서들이 나한테 직접 보고해 이렇게 해서 왕이 바로 다이렉트로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고 또 이런 왕권이 강화되려면 백성들을 확실하게 파괴해야 된다. 호패법을 처음 실시해요. 호패는 그 당시에 16살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 차고 다니는 이름. 요즘으로 신분증 같은 거예요. 왕족 관리 그리고 신분이 천안 노비까지 남성들은 모두 호패를 차고 다녔는데 흥미로운 것은 신분마다 재료도 달라서 2품 이상은 상하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5품 이상은 황양목 일반 서민들은 잔목으로 만들었고 거기에다가는 자신의 이름이라든가 주소를 쓰게 했는데 일반 서민들은 얼굴색과 수염까지 디테일하게 적은 거예요. 아무래도 혹시라도 범죄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지금 같으면 사진 대조하듯이 그 당시에는 사진이 없으니까 얼굴색 수염 이런 것까지 이렇게 기재를 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태종이 후계자 정비 시스템도 처음으로 만들어 나가요. 앞으로 왕이 될 왕세자가 공부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서연이라고 해요. 왕이 신하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자리를 경연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서연 제도를 첫 번째 해당자는 양령대군이 되는데 양령대군이 왕세자 교육을 착실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왕권이 안정되려면 태종의 입장에서는 외측이 권력에 참여하는 거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고 그 과정에서 태종은 처가를 되게 견제를 합니다. 바로 원경왕 민씨 영민씨 시반인데 어떻게 보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동지였는데 특히나 이 원경왕 민씨는 태종이 왕자의 란을 일으킬 때 후원자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정도전이 주도해가지고 사병을 협박해가 무기를 전체적으로 다 반납하라 할 때 이 무기를 사실은 민씨 집안에 숨겨놓았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본인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요.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원경왕후 민씨하고 상당히 사유도 좋지 않고 이 처가 세력이 상당히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를 해나가요. 그래서 이때 이 원경왕후 민씨 집안이 세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양영대군이 세자로 있을 때 바로 이 민씨 집안에서 자라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 태종의 입장에서는 훗날 왕이 될 세자하고 이 민씨 집안 즉 외척하고 이게 상당한 영향력 같은 걸 발휘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고 더 거기다가 자신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정말 적극적으로 싸워준 천암들 민모구 민무질 민무위 민무위 이들 외척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요. 양영대군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런 상황에서 태종이 세자에게 선의 뜻을 밝혀. 내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이제 양영을 왕으로 삼겠다. 근데 우리가 보면 조선시대에도 여러 왕들이 선의 파동을 일으키는데요. 그때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정답일까요? 아니 좋습니다. 아직 전하 건강하시고 이럴 때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 그렇게 하기 싫으면 방 빼시죠 뭐 이러버리면 바로 그냥 처형 당하거나 유배 가거나 이러죠. 이런데 이게 뒤에 민씨 형제들을 타겟으로 삼을 때 선의의 뜻을 밝힐 때 표정이 밝았다. 이게 결과적으로 불경의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죠. 황당하지 않나요? 우리도 보면 어떤 회의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그냥 끄덕끄덕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불경이다 불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유배를 보내요. 유배를 보냈다가 나중에는 자진 스스로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보면 우리 역사에서 보면 외측이 바로하면 상당히 왕권이 불안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고래시대 이장임의 난이라든가 이런 사건도 뭐 일어났고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반명 교사로 삼았을 거고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왕비와의 갈등도 한몫을 했다. 그래서 이 왕비와의 갈등이 또 한몫을 하니 처남들도 정말 뭐 요즘 표현하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보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형제들의 발언 같은 거를 고변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민무휼, 민무해까지 유배 보냈다가 자진시키는 그야말로 원경왕후 민씨 집안은 완전히 뭐 그냥 거의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 태종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 외척은 이 왕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훗날 아들인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황으로 있으면서 바로 이 세종의 장인이자 자신의 사돈이었던 시문을 처형한 것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악역 담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욕은 내가 얻어먹어도 그래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누구든지 이거는 감수해야 될 일이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정점을 찍은 것이 가장 내가 이런 악역을 담당한 만큼 나의 후계자는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해야 된다. 이 결과적으로 태종은 14년간 세자의 자리에 있었던 양령을 회의시켜버리고 세 번째 아들 충령을 후계자로 삼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태종이라는 왕은 태조와의 갈등 속에서 왕의 자리에 오른 만큼 상당히 부담도 컸을 거예요. 나의 책임이 정말 엄청나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요. 일단 왕권을 안정시켜야 이 나라의 기틀이 정비가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울이라는 도시도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궁궐 창덕궁을 조성하고 또 청계천 공사를 통해서 서울이라는 도시에 어떻게 보면 원형을 만든 왕이 태종이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권력 있는 외척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외척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제거하고 이 시점에서는 나의 후계자는 능력 있는 인물이 해야 된다. 장자상속이라는 원칙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 태종이 바로 세 번째 아들 충령으로 후계자를 눌러주는 이 상황은 우리 역사 속 최고의 선택 장면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은 누구보다 왕권을 중시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유교적인 질서 명부론에 있어서도 의미를 둔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후계자를 세울 때도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장자로 하여금 승계를 시켜야 된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이 영영대군을 세자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세 번째 아들 충령대군을 왕위에 올리게 되는데 태종이 왜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조선의 왕 읽어드립니다 에서는 첫째를 제치고 세 번째 아들이 왕이 된 진짜이고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 국가에서 또 조선왕조의 원칙이라는 게 장자로 하여금 승계를 하게 한다. 그런데 태종은 영분을 또 되게 중시했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자의 란을 일으킬 때도 장자를 버리고 어린 아들을 세워서 이 신하들이 다른 왕자들을 애치고자 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장자 대신에 막내 아들 세워서 문제가 생긴 거지 나는 그래서 정당방위로 왕자의 란을 일으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형 방과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본인이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장자였던 방과를 왕으로 올리는 명분 삭히는 상당히 신경을 썼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 태종이었던 만큼 4명의 아들 중에 양령, 효령, 충령, 성령 중에 바로 이 양령이 11살이 되던 1404년에 공식적으로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양령이 세자가 되는 과정에서 태종이 한 발언이 묘한 요운을 남깁니다. 원자는 남보다 뛰어난 자질이 있다. 근데 여기는 아마 약간 립서비스 같고 본뜻은 바로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 양령에 대해서 예의와 겸향을 알지 못하니 어찌 어진이와 친하겠으며 고훈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니 어찌 정치를 보필하겠는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세자로 책봉을 하면서도 좀 걱정스러워했던 태종의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령 대군이 그래도 글씨는 잘 쓰지 않았느냐 그래서 풍렴 현판 또 양령 대군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일부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뛰어났지만 어쨌든 정치적 감각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라고 태종이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태종은 바로 이 세자 책봉 후에 요즘 표현을 하면 일타강사들을 동원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왕세자 교육을 담당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뭐 지금 또 이런 거 많이 증명되지만 일타강사한테 배운다고 일타학생이 되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양령 대군 또 생각만큼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는 못해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공부하기 싫어요. 일단 그래서 태종이 어느 날 학습한 거 한번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좀 열받잖아요. 태종은 고려시대에 태조 이성계 아들 중에 과거에 급제했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자신은 강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과거에 학교인데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런 심정도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자의 학습 진도가 잘 안 나가니까 세자 대신에 세자의 시중을 들던 내관들이 엄청 맞았다라는 그런 기록도 보여요. 내관들이 처음에는 종아리를 맞췄다가 한 달 뒤에는 볼기까지 맞게 되는 맞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 항관들이 그래서 너무 억울했는지 이게 왜 내 죄가 되느냐라고 항의까지 했을 정도로 양영대군이 정말 공반하고 이런 것들은 심각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태종이 내관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타강사들까지 혼내겠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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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 정말 심각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태종이 무서운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되게 막 혹독하게 아들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또 의외로 태종이 또 마음이 약한 그런 부분 앞에서 잠깐 소개했지만 약간 잘 울기도 하고 약간 감성이 또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뭐 혹독하게 불러가지고 때리고 막 혼내고 이러지는 잘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고민 끝에 양영대군이 14살이 되던 해에 혼인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미션도 부여합니다. 당시 명나라 황제에게 이제 신현인사를 하러 가는 100여 명이 넘는 사신단을 이끌고 양영대군이 책임자로 명나라를 가게 합니다. 이제 앞으로 또 왕이 될 인물이니까 외교적 영향도 기르고 통솔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익혀봐라. 그런데 이때도 보면 태조하고 태종 때의 상황하고 정말 대잡을 할까 이런 장면들이 반복이 되는데 태조하고 태종 또 막 서로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거 기억하시죠? 이때도 세자를 배웅하면서 세종이 눈물을 흘렸다. 세자 양영대군은 요즘 요즘에 자리 배치 같은 거 낮은 일치에 있으니까 이걸 바꿔달라 라고 할 정도로 좀 당당했던 모습도 보였고 비교적 큰 무리 없이 사행을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태종도 좀 공부는 덜해도 괜찮아 질려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양영대군에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공부 안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나중에라도 좀 더 학습을 하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양영대군이 양영대군이 여성들을 너무 또 좋아해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태종이 상당히 걱정을 하게 되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종도 크게 할 말은 없는 게 태종이 조선왕 중에 후궁이 제일 많았던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꼭 빼닮은 거야. 자기를 꼭 빼닮았는데 자기는 그래도 아들이 그러면 이거 싫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더더구나 이제 양영대군이 관심을 가졌던 여자들이 기생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봉지련이라는 기생을 보고 요즘으로 지금 꽂힌 거죠. 그래서 봉지련을 세자궁에게까지 불러들여가지고 태종이 알게 되고 화가 나서 봉지련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양영대군이 자신이 좋아하는 봉지련을 가뒀다고 단식투쟁에 났습니다. 우리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이 자식이 밥 안 먹으면 그 성격 강했던 부모들도 확 기울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도 양영대군이 이제 단식투쟁에 원조쯤 되는데 태종 안 풀어줄 것 같죠? 양영대군은 흔들 것 같죠? 바로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선물까지 줘요. 태종의 입장에서는 뭔가 혹독하게 야단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해주고 이러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정말 양영대군의 기행은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쇠자궁에 개구멍 같은 걸 뚫어가지고 여자들을 막 출입시키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제 공부는 이때도 거의 뒷전이었어요. 그래놓고는 수업은 안 나가면서 활수업이 하러 다니고 또 이 매사냥도 정말 좋아요. 우리 이것도 매사냥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매를 사냥하는 게 아니라 매를 이용해가지고 꿈 같은 걸 사냥하려고 우리가 매사냥이라는데 사실은 할속이 매사냥은 태종 전공이에요. 태종이 정말 매사냥을 좋아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래서 양영대군 뿐만 아니라 그렇게 또 우리 약간 모범생이었던 우리 세종대왕까지 매사냥하러 맨날 아버지가 가면 같이 따라갔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결국 태종이 폭발하게 되는데요. 앞에 소개했듯이 봉지련이라는 기생 이외에도 소행 실점생 초궁장 이런 여인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양영대군이 우리 역사의 공을 세운 점이라면 기생들이 실명을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양영대군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너 말고도 다른 아들도 내가 세울 수 있대.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경고지 특별하게 확 세자를 바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양영대군이 기행이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세 번째 아들 충령대군은 요즘으로 치면 긍정적인 요소들로 계속 점수를 삼는 거예요. 충령대군은 대군 시절부터도 내게 똑똑하고 인품도 훌륭했다라는 이런 인물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양영도 충령을 경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에서 만난 자리에서 충령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고 태종이 동생인 충령을 아주 칭찬하니까 양영이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용맹하지는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충령을 조금 낮게 이렇게 보는 그런데 이제 충령도 항상 착하고 고분고분한 그런 모습만은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양영대군 세자죠.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어떤가 또 이제 다른 사람들 다 그냥 칭찬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옷 어디서 사셨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충령이 딱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마음을 바로 잡은 뒤에 용물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실록 기록에서 보면 충령이 양영의 어떤 잘못된 행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고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이런 모습이 세종이 뭔가 이제 양영의 대안으로 자신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견해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이 태종 실록의 기록들은 다 세종 때 이렇게 편찬이 되면서 이미 왕자 시절부터 왕이 될 어떤 인품이라든가 판단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임을 강조하는 그런 기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그런데 양영이 이번엔 더 큰 사건이 터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좀 양영이 가까이 했던 여인들은 봉지련이라든가 소행 실점생 초공장타 기생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등장하는 인물은 어리라는 인물인데 어리는 요즘으로 치면 유분이에요. 불륜관계 앞으로 왕이 될 인물이 고위관료의 처하고 문제를 생기고 더 화가 난 거죠. 처음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태종이 종묘에 가서 반성문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신주를 모시는 공간이었고 조선 유교 국가에서는 조상에 대한 이런 것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요구가 조상에게 이렇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비는 것은 최대의 어떤 반성이다. 근데 이때도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반성문이 세자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이 병계량이라는 문이 대신 써줬다. 이걸 알면서도 태종이 이제 넘어가요. 어쨌든 반성문은 반성문이니까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반성문을 써놓고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반성문 할 때는 이제 제가 다시는 어리를 만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어리하고 또 관계를 맺었다가 결과적으로는 임신까지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태종이 이때도 아까 울보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때도 옵니다. 태종의 입장에서 조상들한테 볼 면목이 없고 그래서 다시 이제 경고를 주면서 세자한테 어리를 이제 떼어놓고 세자도 이제 세자군 밖으로 못나갈게 출입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동생인 성형두군 사망을 했는 그 시기에 또 활소개하러 나가는 거예요. 태종이 이 보고를 듣고는 정말 쟤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버지 태종을 더 화나게 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바로 이제 아버지 태종에게 사실은 반성문 형식의 글인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반성문이 아니라 항의 표시예요. 핵심은 뭐냐 하면 태종이 우리 조선의 역대왕 중에 후궁이 제일 많았다는데 아버지도 여자 많고 가까이 하면서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인내의 인계점에 이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태종은 세자를 쫓아내는 상황을 초래했고 태종도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에요. 대안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양령대군을 대신할 충령이라는 대안이 이제 서서히 성장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령대군을 세자의 자리에서 쫓아낼 수 있었고 이때도 역시 태종은 또 우십니다. 물론 속도 상했을 거예요. 속도 상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좀 여러 실록 기록 자료 같은 거 보면 이방원이 상당히 킬방원의 이런 강한 이미지도 있지만 또 의외로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여리고 약한 정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차왕자이란 때도 바로 위에 형 방관을 죽이질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 차례 정권에 도전하는 이런 인물들이라도 뭔가 자신과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이는 것보다는 그대로 이제 유배를 보내거나 이러면서 살려두는 장면에서는 실방원 또 이면에는 정방원 이랄까요. 정이 많은 또 방원 이런 이미지도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세 번째 아들 충령이 대안으로 등장을 했죠.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두 번째가 쇼령이면 쇼령한테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쇼령대군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에 보면 태종이 쇼령대군이 왕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쇼령은 너무 빙글에 웃기만 한다. 이런 표현을 너무 이제 결단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다는 것이 왕의 제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쇼령대군 스스로도 왕이 될 그런 생각은 거의 없었어요. 쇼령대군은 조선시대 왕실 인물 중에 가장 불교의 10차 인물이다. 그래서 이 왕저로 있을 때부터 불교 행사를 가장 지원을 많이 하고 뭐 불경 간행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지금 또 대표적으로 관악산 연주함에 가시면 그 옆에 효령각이라는 효령대군을 모시는 사당이 있어요. 그리고 연주함이라는 절을 지을 때도 효령대군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그리고 우리 저 종로 인사동 쪽에 가시면 원각사지 10층 석탑 저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조성하는데도 이 효령대군이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효령대군은 세종대왕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요. 91세까지 그래서 저는 그 비결로 불교에 심취하다 보면 일단 채식하죠. 그리고 절은 높은 산에 있잖아요. 이쪽 운동 많이 하잖아요. 절에 와서 공기 좋은 데 가죠. 거기다가 부처님 믿음은 속 편하시죠. 그래서 91세까지 요즘으로 치면 웰빙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때 태종이 내세운 논리가 택현 장자상속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는 현명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이미 박은희라든가 유정현 같은 측근 신하들한테 뭔가 그런 의도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제 양령을 패하는 그런 전체 회의에서 신하들이 현명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경들의 뜻이 다 그러하니 이제 양령을 패하고 충령을 후계하로 삼겠다. 1418년 6월의 일이었고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역사 속 최고의 선택 장면이 아닐까. 태종의 세종 후계자지만 그리고 더 또 의미 있는 것은 세자로 삼은 지 두 달 만에 1418년 8월 10일에 스스로 상왕이 되면서 태종은 세종이라는 왕을 탄생시킵니다. 이 결과적으로 세종시대를 더욱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물러나겠다. 이때 실록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호랑이 등에 탄 지 18년이 되었다. 이런 말을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세종 바로 누가 새롭고 정말 더 나은 조선의 역사를 만들라. 이런 메시지를 남겨두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태종이 양령을 세자로 삼은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장자상속이라는 원칙 대의명분 이제 기대도 걸어보았지만 워낙 기행을 일삼으면서 이제는 정말 적절한 판단을 해야 된다. 학문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양령을 대신한 대안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태종이 충령을 일컬을 때 정치의 대체를 잘 알고 있다. 저런 인물이라면 나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했고 그 태종의 기대에 걸맞게 우리 역사 속에 가장 정말 찬란한 우리 세종대왕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는 태종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 세종하면 꼭 대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이름에 걸맞게 백성들도 정말 잘 살피고 또 당시의 조선이 태평성대로 나아가게 했던 정말 많은 업적들을 남긴 그런 왕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종은 한동안은 아버지 태종의 말 한마디에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눈치도 뭐 계속 봐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과서 같은 데는 이런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으니까요. 오늘은 바로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을 읽어드릴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 조선시대 왕 중에 세종의 신입 시절은 특히 혹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버지 태종이 아직까지 살아계셨고 상황으로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어요. 그 과정에서 소원왕은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게 되는 이런 시련을 겪게 되었고 세종은 그 상황에서 거의 모른척할 수밖에 없는 왜? 아버지가 그런 조치를 지었기 때문에 가슴도 아프고 뭔가 항변하고 싶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예전에 우리 했던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보면 거기에 대한 과인의 답은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하 이것이 그러나 토론을 통한다든가 합리적으로 신하들을 설득을 해나갔지 실제 기록으로 나타나는 세종의 모습은 막 화내고 정말 욕은 안 하셨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세종이 아버지 태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누군가요? 킬방원 세종이 왕위에 오르는 데 있어서 감독 겸 주연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태종이에요. 양영대군을 세자로 책봉을 하고 난 후에 14년 동안 세자 생활을 했던 양영대군을 결국 아웃시키고 바로 세 번째 아들 충령을 후계자로 삼은 인물이 태종이거든요. 거기에는 양영대군을 쫓아낼을 뿐만 아니라 바로 위에 형 효령대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령을 후계자로 삼은 것은 태종의 강력한 의지다. 그리고 더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보통은 조선시대 왕은 본인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는 돌아가셔야 후대 왕에게 권력이 승계되거든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1418년 6월에 세종을 세자로 삼은 후에 8월에 즉 두 달 만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사실 세자 시절이 거의 없이 정말 이렇게 두 달 만에 왕이 된 사례는 거의 조선시대에는 전무후무한 기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왕의 즉위식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즉위식이 세종의 즉위식이에요. 왜일까요? 대부분의 조선시대 왕의 즉위식은 선왕이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이 메인 행사예요. 즉위식은 장례식 중간에 잠깐 왕이 이제 상복을 갈아입고 잠깐 즉위식 행사를 했다가 다시 상복을 갈아입는 그러니까 이 즉위식이 경축 행사가 아니에요. 매우 슬픈 행사인데 세종의 즉위식만은 경축적인 행사가 되죠. 왜? 아버지가 살아계셨잖아요. 세종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축복을 받는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세종실록에 보면 세종의 즉위식 과정이 상당히 상세하게 그 당시에 문무백과는 물론이고 저 멀리 그 아랍지역 지금의 해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동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축하하러 오고 이런 모습들이 기록으로 나와요. 세종에게 왕위를 이렇게 물려주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당시에 후계 구도 문제가 상당히 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 장자로 세자까지 경험을 했던 양령대군을 지지하는 세력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세종시대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서 후계는 역할을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상왕의 자리에 오르는 거죠. 태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정종은 물론이고 태조까지 살아계시니까 정종은 상왕 태조는 태상왕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세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도 아버지 태종은 물론이고 이때까지도 정종도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이때 정종은 뭐라고 호칭을 정했냐면 노상왕 좀 늙으신 상왕 이런 표현을 했는데 문제는 태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의 태조와 정종은 힘이 없었어요. 본인의 의지로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라 완전히 권력을 태종이에 뺏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물려준 사례였지만 이번에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사례는 태종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왕위를 올려줬다는 거죠. 세종이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태종이 상당히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종은 병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종이 서른 살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병권을 잡고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세종의 입장에서는 왕자이란과 같은 이런 경험도 컸고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군사권. 병권을 가지는 것. 내가 상황으로 물러났지만 병권을 장악하면서 권력의 실세가 되겠다. 그래서 세종은 당연히 아버지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군사에 대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상황께 항상 물어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신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 상황 이런 것까지 상황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 갈팡질팡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큰 정말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강상인의 옥사 사건이 이어집니다. 강상인이라는 인물이 병조 창판 요즘으로 치면 국방부 차관이에요. 근데 강상인이라는 인물은 실세였어요. 실질적인 병권을 가진 관료였는데 군사들을 통솔할 때 보여주는 상하패 오메패 이런 것을 만들었는 게 결국 태종에게 보호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종이 자신에게 보고는 하는데 내가 이거 폐 갖고 있으면 뭐 하겠느냐. 세종에게 전하라. 세종은 또 이걸 받고 상당히 아버지 신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죠. 다시 상황에게 전해라. 이러니까 이제 강상인은 또 감잡죠. 내가 이거 큰 잘못을 했구나.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강상인을 문초를 하게 되고 강상인은 투옥된 후에 결국은 함길도 지금의 함경도에 관노 관청의 노비로 보내버려요. 이거는 뭐 평민도 아니고 천민 신분으로 전락해가지고 정말 국방부 착안했던 사람이 완전히 최하층의 신분으로 저 함길도는 예나 지금이나 그때도 정말 가기 싫어하는데요. 그곳으로 이제 보내버렸죠. 그리고 이 사건은 세종이 즉위한 지 15일 만에 일어난 일로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세종과 세종의 뭐 힘겨루기 물론 세종이 일방적인 패배였지만 이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강상인의 옥사로 그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게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위 말하는 킬방원의 또 본능이 다시 한번 꿈틀거립니다. 바로 타겟이 누구였느냐 하면 세종의 장인이었던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은 그 아버지 심덕부가 태조 이성계와 위아도 해군을 같이 한 후에 개국 후에는 좌의정까지 지내고 소위 요즘 표현을 하고 집안이 상당히 빵빵해요. 그러다가 40대 초에 이조판서를 거쳐 세종이 왕이 되면서 승승장구를 해요. 좌의정 우의정 보통은 거치거든요. 뛰어넘어가지고 영의정까지 지내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건세가 뭐 셌겠어요. 이제 세종의 주기를 알리는 대표 사신 사은사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시몬을 파견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그 정말 상황이 발생하냐면 명나라 사신으로 가는 그 환송을 하는 그 전별년 자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인천공항에 거의 방탄소년단 저 어디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 뭐 시몬 뭐 영의정 뭐 나리 뭐 이런 거 막 붙였다라는 거죠. 도성환이 텀빌 정도다. 다 갔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 소식을 들은 태종이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 사이 왕 됐다고 저렇게 사람들 끌어모아 매우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종은 이미 그런 본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외척 집안이 설쳐서는 안 된다. 이미 왕으로 있을 때 웡영하우 민씨의 그 동생들 처남들 다 제거했잖아요. 외척이 설치면 안 된다. 이런 속에서 태종이 딱 시몬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생각한 인물이 바로 강상인이었어요. 태종도 이 강상인이라는 인물이 시몬하고 상당히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바로 이 강상인 옥사 사건이 다시 재소환되는 거예요. 그때 압슬령이라고 해가지고 무릎을 딱 지어 누르는 정말 심한 고문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강상인의 입에서 태종이 원하던 말이 튀어나옵니다. 나라의 명령은 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태종을 정말 뒷방 늙은이처럼 그냥 지급을 하는 그런 무서운 발언이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영의정인 시몬도 군사는 마땅히 한 곳에서 명령이 나와야 한다고 하니까 옳다고 했습니다. 태종의 입장에서는 시몬이 실질적으로는 기획자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내가 예전부터 주상이 30살이 될 때까지 군사일은 내가 챙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나의 영리를 건드리는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아마 요즘은 고문에 간 자백은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아주 강한 효력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태종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답이 나왔죠. 그래서 이 관련자가 전원 처형이 되는데 강상인은 이제 결국 거열형에 처해지는 상황까지 이제 이루어졌고 마지막 강상인의 멘트가 뭐였냐면 나는 죄가 없는데 매를 견디지 못해 죽는다. 그만큼 고문이 심해서 나 억울하다. 근데 이 사건이 시몬이 저 중국 가 있을 때요. 하루 사이에 또 두 차례 곤장 맞고 세 차례 압슬령을 당한 상황에서도 처음에는 버텼어요. 고문을 이겨나갔는데 결국은 이 수사 책임자의 한 명이었던 유정현이라는 인물이 오늘 국문하는 형세를 보면 너 상황 파악 아직도 안 됐냐 끝내 숭복하지 않고 배견하겠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형세를 보면 수사에 정말 지휘는 태종이 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파악한 시몬은 승복을 합니다. 바로 그 다음날 사약이 내려집니다. 정말 뭐 일사천리로 일처리를 하죠. 시몬이 실질적으로 좀 야심 있는 인물이긴 했어요. 양영대군이 아직 세자인 시절에 주변에서 충영대군이 너무 똑똑하다. 그러니까 이론은 견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요즘으로 치면 좀 나서지 마라 라고 했지만 시몬은 그걸 무시합니다. 우리 사이도 충분히 왕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읽은 태종 안 그래도 외척에 대해서는 상당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태종의 입장에서는 시몬이란 인물의 싹부터 확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됐다. 결과적으로 표족 수사다 라고 볼 수 있고 시몬은 사약을 받았고 시몬의 부인은 관노비로 보내져요. 뿐만 아니라 시몬의 딸 소원왕후의 자매들 역시 노비가 됩니다. 이렇게 처갓집이 풍비박산 났지만 세종은 이때까지도 거의 뭐 진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수아비 왕처럼 반기를 들지 못했어요. 이런 것도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장인이 바로 돌아가신 그 다음날 아버지가 막 춤추고 즐거운 모습에 분위기 맞추었던 이런 모습에서 참 이 세종이 좀 가슴 아프다는 상황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태종이 시몬에게 겨누었던 칼끝이 이번에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외구를 겨냥을 합니다. 당시 이 세종 초반까지도 외구들이 우리 조선 땅을 침략을 해요. 특히 충청도 비인현의 외구들이 민간인 또 학살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태종이 여전히 병권을 장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태종이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군사들을 다 모아서 외구의 본거지인 대마도를 정벌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대마도에 가서 외구의 어떤 소굴을 다 이제 좀 불살러 버리고 포로로 잡힌 조선인과 중국인도 구출해 나가고 대마도 정벌은 조선 역사에서 정말 드물었던 해외 원정이고 그만큼 조선 초기의 어떤 무가 강조되는 시대 분위기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대마도 정벌이 일단은 성공했는데 어떻게 보면 반쪽의 승리예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후반부에는 조선군도 타격을 받았는데 외구들이 산속으로 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병력이 정말 뭐 우왕좌왕하고 이러다가 오히려 도망간 외구를 공격하다가 많은 피해자가 또 생겨나는 이렇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태종의 입장에서는 대마도 정벌을 추진했고 이것이 패배한 전쟁이다 하기에는 본인의 이미지도 상당히 약하니까 대마도 정벌에 나섰던 사람들한테 상당한 포상을 통해서 승리한 전쟁으로 이렇게 뭐 포장을 했다 할까요? 대마도 정벌에서 보면 세종보다도 훨씬 태종이 적극적이었고 우리가 흔히 세종대 업적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병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태종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했던 정벌이었습니다. 태종은 되게 사냥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사냥도 하고 또 결장도 여러 군데 짓고 그곳을 이제 옮겨 다니면서 말년을 보냈는데 후반부의 태종은 그 상황으로 제의한 기간은 종학의 4년이에요. 4년 정도 보내다가 1422년에 사망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태종의 사망 이후에 세종은 이제 완전히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정말 성군으로서 확실하게 자신의 위치를 잡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너무 강한 아버지에게 눌린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또 강력한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배워나가고 또 거기에 더해서 세종 자신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그런 학문적 자질이라든가 품성 그리고 이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그런 안목들이 더해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본격적인 세종시대는 아버지의 승하 후에 전개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